오늘은 체인지그라운드 새로운 사무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우리 오래된 사무실 딱 이렇게 방 하나만 있었던거 빠바밤 이제 화장실도 두개고 불 켜는게 어디지 빰빰빰 제가 불을 안 켜봐서 일단은 어 불 켜는게 여긴가 이건가 아 여기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 여기 이제 여기 한 저기 뒤에 자석까지 있어갖고 20명까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나중에 여기서 진행할 거고 예전에는 회의를 하면은 좁아 터져갖고 화장실도 못가고 그랬었는데 화장실도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바바밤 아직 정리가 다 덜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원 숙소나 이제 게스트를 이제 초대했을 때 이제 머물 수 있는 숙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침대도 해놨고 저희 황피디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살기 때문에 이제 왔다갔다 할 때 여기 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2층 침대를 마련을 했고요 원래 사무실로 쓰려다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이나 뭐 지방 뭐 외국에서 누군가 왔을 때 아니면 뭐 해커톤 같은 거 직원들이 할 때 여기서 편하게 쉬라고 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미나 할 수 있게 여기 이제 스크린도 하나 준비해 놨고요 빠바바밤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저기 이렇게 책장도 있고 여기 실버 버튼도 있고 빠밤밤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 입니다 아까 이제 밖에서 말하면 울림이 확실히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차음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차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명도 다 있고 이걸 딱 닫고 말하면은 이제 목소리가 울리는 게 확 없어집니다 이거 돈 다 천몇만 원 주고 한 거고 저게 되게 비싸요 이게 일반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노래 같은 거 하면 차이가 되게 심해서 저희가 영어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쫙 요거 나오면은 이제 블루스크린 해서 뒤에다가 이제 뭐 그 뭐죠 배경도 넣을 수 있고 요것도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자동으로 해서 이게 한 몇백 합니다 이게 빠바바바밤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샀냐면은 이거 공사를 하면은 다 합쳐서 한 2,0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 또 이사 가면 이거 다 복구해 놔야 되잖아요 문도 다 떼서 저희가 차앞 문으로 닫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비 친구들이 쓰는 사무실 입니다 아직 이제 더비 친구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이제 출근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뷰 보여 드렸죠 여기가 뷰가 끝장 납니다 요렇게 해서 아주 뷰가 끝장 나는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더비 친구들이 한 1명 2명 3명 4명 5 6명까지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같고 저희가 더비는 한동안 6,7명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정도 제가 공유 오피스를 가서 보니까 요정도 사무실 되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는 창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정도 공유 오피스 얻는데 몇백 달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터무니없어 갖고 가격이 너무 공유 오피스 사업도 우리가 나중에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터무니없어서 저희가 요번에 사무실 진짜 잘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그라운드랑 IT랑 마케팅이랑 기획이랑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체인지그라운드와 더비 안드로미디안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어 제가 이제 좀 멋진 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굳이 여러분 스타트업은 투자 받기도 바쁜데 투자 받기도 바쁜데 사무실을 산 이유는 이제 3가지 산 이유는 3가지 입니다 무리해서 샀거든요 첫번째는 이제 일단 직원들이 좀 편안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어 일주일에 한번 모이지만 그때는 진짜 회사가 너무 급작스럽게 커져갖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사진 보면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좁아서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비도 이제 올해부터 풀타임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도 좀 쾌적한 환경 공유오피스로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어 거기가 저기 판교 공유오피스 가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무슨 실험지를 쥐처럼 일하듯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직원들은 재택근무지만 일주일에 회의를 하던 뭐라던 좀 내가 무리스러워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쓰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샀고 두번째는 편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직원들한테 좀 안도감을 주고 싶었어요 일단 이렇게 이게 저희가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안정된 보금자리를 확보하고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하지 않는다 어 우리 회사는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좀 심적인 안정감을 줬으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이제 판교인의 커뮤니티 판교인의 커뮤니티를 여기서 많이 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에는 여기서 판교인의 커뮤니티 해갖고 저기 이제 다 발표할 수 있게 저기가 이제 스크린도 사놓고 한게 샌드위치 저희가 대접하면서 이제 기술자들 테크 관련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뭐 코딩 관련해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판교인의 독서 모임을 여기서 저녁에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엔토링 프로젝트 진행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뭐만 하려면은 대간을 했는데 대간이 안되고 뭐가 안되고 촬영이 안되고 뭐 안된다는 이유가 많고 여기가 여기만 한 16명 앉을 수 있고 저희가 여기 또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해 나갔고 한 20명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요거 열면은 요거 요거 저거 뭐였지? 아 저기 책상에 의자에 걸렸구나 요거 요거 열면은 한 빠듯하게 앉으면 거의 30명까지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무리없이 이제 판교인의 커뮤니티도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책장에는 이제 뼈하드 실버버튼이 채워질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심박사TV 실버버튼이 채워질 예정이고 저 위에는 이제 어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골드버튼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어 아무튼 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 갖고 저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어 앞으로 저희가 이 공간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또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또 계속 양산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판교인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로컬 커뮤니티도 성공시키고 저희가 이제 삼성동에는 대교로 하는 신큐베이션이 있죠 거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가 벌써 일어나서 엄청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저희가 뭐 서울에도 이제 거점 기지를 몇 개 만들 생각이에요 컨텐츠 관련해서는 뭐 연남동 쪽에 하나 만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 좋은 뭐 이제 사당 쪽에는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오래된 거 안에 리노베이션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차차차차 이제 서울부터 확장을 해 나가고 이제 부산 광주 이제 울산 이런 식으로 거점 지역 거점 도시에서도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많이 마련해 갖고 어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원격으로 일도 하고 더 많은 지역 공동체를 발성화 시켜서 졸꾸러기들이 더 즐겁게 모여서 생활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이 소개시켜 드리는 시점부터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양질의 무료 컨텐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체인지그라운드 더비 안드로매디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늘 감사하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